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보이그룹 SF9 멤버 재윤의 군입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SF9 재윤이 국방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21일 육군 3사단에 입대합니다. 같은 팀 멤버 인성, 영빈에 이어 세 번째로 입대하는 재윤은 기초 군사훈련 후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.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군 장병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니만큼 방문을 상가해달라 요청하였으며 재윤이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SF9 멤버 재윤의 군입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